올해 대구 지역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대구 시장부터 국은 의원까지 공개 대상 공직자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더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대구 지역 재산 공개 대상은 대구 시장과 교육감, 부시장과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 총 42명입니다. 이들의 재산 평균은 13억 4,3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지난해보다 2억 4천여만 원 더 늘어난 21억 7,547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안동에 있는 모친 소유의 토지 가격과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 이유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1년 전 신고 금액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86억 1,90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본인 소유의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재산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 의원 중에서 최고가 재산 신고자는 송영헌 의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7천여만 원 증가한 86억 6,81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최소 신고자는 김규학 의원으로 1,538만 원입니다. 구청장 군수 중에서는 백이철 동구청장이 27억 8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1년 전 가장 재산이 많다고 신고한 김문호 달성 군수는 건물 신축에 따른 대출로 15억 5천만 원이 줄어든 7억 45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각 구군 의원과 시 산하 단체장을 관할하는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119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액은 8억 9천만 원으로 전체의 72.2%인 86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33명은 재산이 줄었습니다. 김진출 서구 의원이 36억 9천여만 원으로 대구 지역 기초위원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았고 도희룡 달성군 의원은 마이너스 1억 2천여만 원으로 최소 신고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경고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가 행해집니다. btb뉴스 김민재입니다.